제가 어제 시옥구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점을 하는 아주 나이 든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안 돼서 이 푸성기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거리로 나왔다면서 저보고 꼭 식당 한번 들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경제 파탄, 민생 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정부의 이 민생 파탄, 경제문흥, 국기문란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 민생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요식에서 R&D에서 한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을 틀어막,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이었죠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해병대는 순직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 입마금 탄압만 결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신범철인가요? 신범철이죠 이 신범철 차관을 공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수사 외압 의혹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인사를 공천한 것도 결국은 입틀막 공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민생파탄,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됩니다 경제파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히고